제트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최근 몇 년간 한국 대중음악과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지로 자리잡으며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 이명웅의 대형 콘서트가 열리면서 이 경기장의 수익 잠재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두 아티스트는 총 82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고, 이는 두 아티스트의 대중적인 인기를 다시금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제적 성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그동안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경기장 운영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스포츠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이번에 열린 아이오와 이명웅의 콘서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올린 행사 중 하나로, 이들의 팬층과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이오와 이명웅, 각자의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다. 아이오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아티스트로, 그녀의 콘서트는 항상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무대로 유명합니다. 2023년 5월 21일과 2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오의 콘서트는 총 12억 8,6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무대 설치는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반면 이명웅은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중장년층부터 1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5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약 14억 3,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무대 또한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콘서트 수익과 잔디 관리 비용의 불균형 아이오와 이명웅의 콘서트를 통해 총 8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반면, 잔디 복원 비용은 25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수치가 불균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면 경기장 상태 유지에 있어 잔디 복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경기를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주로 축구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는 장소로, 매번 대규모 콘서트가 끝난 후 잔디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잔디 손상으로 인해 축구 경기가 연기되거나,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디 복원에 대한 충분한 예상과 시간의 부족을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잔디 복원의 현실과 과제 잔디 복원 작업에는 손상된 잔디 제거 및 이식, 토양 및 배수 시스템 점검, 지속적인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관리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콘서트를 유치하면서도, 지속적인 경기장 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잔디 복원 비용이 수익에 비해 적게 투입되는 이유는, 경기장 운영 측이 잔디 복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아티스트나 공연 기획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유와 이명웅 측은 공연으로 인해 발생한 잔디 손상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고 복원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연이 끝난 후 잔디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을 경기장 관리 측이 감당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사회 기여 아이유와 이명웅의 콘서트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람객들은 인근 상권에서 소비를 하며, 이는 숙박업, 요식업, 교통 등 여러 산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공연 관람객들은 대부분 공연 전으로 인근에서 식사하거나 쇼핑을 즐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공연 후 수만 명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하철과 버스가 만원 상태가 됩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대규모 공연을 유치할 때에는 교통 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과 경기장 운영의 방향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대형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과 동시에 경기장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 운영 측과 아티스트, 공연 기획자들이 협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변형 잔디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특수 재질이 매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무대 장비나 관객 이동으로 인한 잔디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잔디 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경기장 관리와 잔디 복원에 대한 비용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계약을 세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경기장 운영 측은 더 효율적으로 잔디 관리 및 복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할당해야 합니다. 잔디 복원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경기장 운영 측은 대규모 콘서트 이후 잔디 복원 작업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잔디 상태를 유지하고, 경기장의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이유와 이명웅의 콘서트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제적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으로 두 아티스트의 강력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수익과 잔디 관리 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문화 행사와 스포츠 경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관리와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운영 측과 아티스트, 공연 기획자들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유는 2023년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를 통해 12억 8,6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무대 연출로 팬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명웅은 5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열린 콘서트를 통해 약 14억 3,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콘서트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통해 약 14억 10,600만 원의 수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